진짜 엄청 떨렸다, 엄청 떨렸어 입이 바짝 바짝 마르더라고 가만히 있어, 떨리니까 재밌더라고 역시 무대라는 게 참 스펙타클해요, 그렇죠? 오늘 별 사치의 의상들도 너무 예뻤고 오늘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괜찮은 하루 이 머리가 되게 짧은 것처럼 보이네,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 근데 얘 머리 좀 이렇게 말려있어서 그렇지 자고 일어나면, 아니 자고 일어나면 이래요 샤워하고 나면 좀 지금 머리 길어요, 저 아직 머리 길어요 세팅하기 전까지는 티도 안 났어, 사실 머리 올리기 전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준 리스트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잠광 켠 거예요 나 이제 갈 거야 샤워하고 잘 거예요 얘 진짜 긴장이 풀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, 진짜로 진짜 아무것도 못해 샤워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정신 좀 깨 있으면 햄버거 먹으려고요 배고파요 아무튼 이런 소중한 시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을 또 원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멋있게 무대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계속 저는 이만으로 샤워로 갈게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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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